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영어에 비치되어 줄 김범구입니다. 자 TCC 영상 오랜만인데요. 오늘 영상은요. N수생 친구들을 위한 학습 가이드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2월이 됐고요. 슬슬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되면서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1년 더 도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요. 후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월 중순부터 해서 재종반에 들어가거나 독학 재수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슬슬 입시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또 한 번의 도전을 하려는 친구들이 생기는 그 시기라서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N수에 대한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N수를 결심하게 된 모든 친구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이 얼마나 만족스러웠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보내면서 많이 얻어간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1년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2025 수능에서만큼은 정말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수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이 되기도 할 텐데 되게 뼈아픈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우리 작년에 봤던 시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2025 수능 대비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주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작년 수능에 대한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2024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사이에 킬러문항 이슈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영어의 양상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쵸?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들도 변했지만 영어에서의 변화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1등급 비율로 바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 때 1등급 비율이 7.62%로 꽤나 무난했던 시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반면에 킬러문항 이슈 발표 이후로 조금 더 무난해지거나 수월해질 거라고 예상했던 영어가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2024 9월 평가원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까지 1등급 비율이 4%대를 기록하면서 사실 그 마지노선 어떻게 보면 하방이 깨졌어요. 그쵸? 원래 절대평가 전환 이후로 평가원 시험에서 영어가 1등급 비율이 4%대로 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킬러문항 이슈 발표 이후로 공교롭게도 시행됐던 두 번의 시험에서 연속적으로 이 하방이 깨지게 되면서 영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가 또 새로운 TCC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 수능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어 과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절대평가고 킬러문항 이슈도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웬걸 영어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어려워졌고 1등급 비율도 뚝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문항들의 오답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셨던 그 시험은 결코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못 봤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번에 볼 시험, 오래 볼 시험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수 있어라는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영어는 가성비가 좋은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작년에 느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영어라는 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전에 비해서 90점만 넘으면 된다라는 그 학업에 대한 부담이 좀 줄은 것은 맞지만 그 90점까지 올라가는 길에 저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진 않아요. 영어는 언어다 보니까 이 기본기를 쌓아서 가속도가 생겨서 어떻게 되는 고득점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가성비나 효율을 챙기기에는 쉽지 않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 외국어잖아요. 우리가 특정한 언어를 배우는 데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어마어마한 학습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뚫고 나서 고득점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의 학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절대로 기본기를 쌓는 과정에서 가성비를 챙길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N수를 결정한 이 시기에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여름방학 때쯤부터 또는 뭐 하반기쯤부터 시작을 한다 했을 때 단기간에 고득점을 내기에는 쉽지 않은 과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작년의 경험으로 그것을 한번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킬러문항 이슈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영어의 트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제시문이 쉬워지고 선택지가 까다로워지는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작년 9월과 수능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025 수능을 위해서 이 작년 두 번의 시험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한 수능 영어 트렌드를 좀 적응하고 기존과는 달라진 학습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의 수험생활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 강좌 오리엔테이션이나 새로운 TCC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본격적인 그 N수랑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전달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제종반에서 어느 학원들에 출강하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강남하이퍼 본원 그리고 의대관 강남에 있죠. 여기에서 출강을 할 계획이고요. 강남하이퍼 목동관에서도 출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투스 기습학원 새롭게 설립되잖아요. 여기서도 출강을 합니다.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요일을 박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만약에 해당 학원들에서 N수를 할 계획이라면 그때 저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만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다른 학원에서 N수를 하거나 아니면 인강으로 따라온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요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즌 1은요. 2월부터 4월까지 해당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평가원 기출 분석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 요 2월부터 4월까지는 평가원 기출 분석을 끝내야 되고 제가 위에다가 제 인간 커리큘럼 이름을 요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루미너스라는 강좌고요. 지금 개강되어 있고 열심히 촬영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완강이 되는 플랜인데 여러분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니까 4월까지 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우리 투자를 좀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EBS 수능 특강도 한 번쯤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제종반의 경우에는 제가 출강하는 수업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주 주차별 과제 자료로 중요한 지시문들에 한해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수능 독해 연습을 시킬 건데 거기에 이제 EBS를 약간 곁들이는 식으로 요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인간 커리큘럼에서는 요게 별도로 진행되진 않고요. 내신용으로만 하나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따라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EBS 수능 특강을 한 번 풀어보는 정도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즌 1 시기에 기출분석을 끝내야 된다는 것. 생각보다 N수 친구들이 이 기출분석에 대해서 약간 소홀해지고 나는 그래도 기출 한 번 작년에 다 봤으니까 이제 약간 뭐 N제라든가 아니면 자체 제작 고난도 문항들 위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N플러스 1수 하십니다. 기출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작년에 다 봤다 해도 작년에 그걸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학습했으면 냉정하게 말해서 좋은 점수가 나왔어야 해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기출분석에서도 이미 구멍이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거 무조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기에 좀 아까울 수 있어도 기출문제 다시 한 번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구멍이 없도록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4월부터 5월 그러니까 6평 직전까지 6평 대비로 하프모의고사를 이때부터는 슬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커리큘럼에서 슈퍼노바라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외부 문항 볼 겁니다. 외부 문항 제가 직접 제작한 작년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커리큘럼에서 엔제 그러니까 외부 문항이었어요. 직접 제작한 문항들. 왜냐? 작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딱 수능의 어떤 출제 패턴이 변하면서 기존의 기출문제들 중에 최근 트렌드에 어긋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작년 이제 여름쯤부터 해가지고 변화한 그 킬러문항 이슈를 반영한 문항들을 제작해서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꽤 많이 사랑을 받았고 실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후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6평 대비부터 아예 자체 제작 모의고사로 하프 모의고사 실행됩니다. 여러분들 6평 대비로는 실질적인 연습들, 실전 연습들을 좀 같이 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프 모의고사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는 업업 한번 해주시면 좋죠. 6평 전에 해가지고 평가원 업업 패턴을 한번 싹 정리하는 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라클이라는 강좌로 수강이 가능하고요. OT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강좌예요. 이렇게까지 시즌2 진행하고 나서 6평을 딱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점수가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그때부터 이제 패턴을 잡고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시면 되고 약점이 생긴다, 아직까지 어디가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부족한 점들을 메우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시즌3, 시즌3 같은 경우에는 9평 대비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고난도 엔제를 보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 엔제 커리큘럼이 저의 강좌를 기준으로는 이제 쉘터 백제라고 부르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꽤 어렵고요. 굉장히 그 최근 킬러문항 이슈를 반영해서 나온 그 되게 좀 트렌디한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EBS 수능 완성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쉘터 백제에다가 중요한 문항들은 변형해서 수록을 해둘 겁니다. 재종반의 경우에는 거기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문항들도 과제로 같이 나가게 될 거고 인강으로 따라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주요한 문항들은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 둘 거니까 별도로 풀어보지 않으셔도 아마 쉘터 백제만 따라오면 충분히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6월에서 8월 동안 여러분들은 또 엔제 커리큘럼으로 고난도 소재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 대비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9평을 보겠죠. 9평을 보고 나서 수능까지는 여러분들 사실 파이널 기간이라 뭐 딱히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모의고사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이것도 작년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에이펙스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커리큘럼인데요. 작년에는 제 시즌 1, 2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좀 다량의 모의고사가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게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를 되게 많이 줘서 올해는 좀 수량을 좀 더 많이 늘려볼까 하거든요. 문제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때 가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이거 풀 때는 Q&A 게시판에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이렇게까지 제가 틀릴 줄 몰랐다. 이거 선생님 저 지금 많이 큰일 난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아니라고 얘기했죠.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 실제로 수능 보고 나서 그 모래주머니 효과를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수능 잘 본 친구들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이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핵심적인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되고 그 외에 인강 강좌들 되게 많아요. 문포독 시리즈도 있고요. 실루엣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가 6평, 9평 대비로도 조금씩 조금씩 공개가 될 거고요. 그런 기타 인강 커리큘럼들은 시즌 0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부족한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완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핵심 커리큘럼은 딱 이 정도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이 정도만 수강하셔도 충분히 영어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영어는 절평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은 못하겠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낼 수 있다는 말도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과목이 아니니까요. 이 정도만 따라오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을 좀 잡아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N수라는 것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재수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일까 이게 이거를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목표한 것을 아쉽게 이루지 못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게 세 가지 문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일단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냅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 시기에 작년 수능을 되돌아보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미래라는 게 있고 지금 당장 살고 있는 현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물론 한 번쯤 성찰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얘를 계속 돌아보고 계속 후회하고 미련을 갖는 것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잖아요.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 그쵸?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바꾸는 건 할 수 있죠. 거기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좀 더 공부할 걸. 주변에서 뭔가 친구들의 합격 소식도 들려올 거고 뭔가 나는 이제 재수를 하게 됐다라는 그 소식도 주변에 알리게 될 텐데 그때마다 드는 어떤 회의감 후에 이런 것들 조금 집어넣어 두시고 당장 지금 2월부터 수능까지를 어떻게 보낼 건지를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 올해 수능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웃으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내두고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보다 몇 년 더 살았다라는 이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매달려 있는 건 나만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더 건강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대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자. 제가 요즘 설명회를 되게 많이 다니는데 그 설명회 때마다 항상 모든 대상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특히나 N수 친구들한테 이게 가장 적합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결과가 나오고 재종반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 시간이 있잖아. 그렇죠? 이게 뭐 때에 따라서 사바사겠지만 몇 개월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계속해서 뭔가 입시를 도전하다가 안 돼서 바로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떠한 단계든 간에 재종반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딱 몇 월 며칠부터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겠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한 좀 보상의 시간, 휴식의 시간 해서 아예 공부 모드를 아예 꺼버렸다가 재수를 시작할 때부터 딱 켜서 180도 다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 100% 장담하는데 마음 먹은 그날부터 180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야.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조금씩 조금씩 패턴화를 시켜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생명체다 보니까 제대로 시작한다라는 건 없어요. 내가 마음 먹은 순간, 딱 재수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아예 공부 모드로 100% 돌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예 손에서 놓아버렸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정말 한 과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보려고 연습을 하셔야 이게 조금씩 조금씩 패턴이 돼서 내가 본격적으로 N수에 돌입했을 때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 모드를 껐다가 다시 제대로 시작하는 거. 다음 주부터 그래 진짜 2월 18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씩 고쳐나가고 노력을 해야 되돌아봤을 때,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아 그렇게 시작했던 게 진짜 제대로 시작했던 거구나 깨닫는 순간이 그때 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2월 중순부터 나는 죽었으니까 그전까지 미친 듯이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번 놀아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아예 뭐 진짜 막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휴식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부를 아예 놓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시작해놓으라는 거야. 나중에 제대로 시작해야지라는 건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두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내 몸에서 아예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곁에 그래도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가속도를 붙이기도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아예 놔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부디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몸도요? 마음도 둘 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재수를 하다 보면, 재수뿐만 아니라 입시를 하다 보면 비교라는 게 진짜 많이 돼, 비교. 무슨 말이냐? 특히나 여러분들 SNS 있죠? SNS 웬만하면 좀 하지 마, 이 시기에는. 특히나 요즘 수시, 정시 다 발표놔서 합격 소식 엄청나게 올라올 시기고요. 게다가 3월쯤부터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SNS를 안 끊어놓잖아? 그러면 각종 대학생활하는 모든 사진, 영상, 스토리, 브이로그 등등 주변에 브이로그 시작하는 친구도 생길 거고 진짜 많아질 거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 부러운 일상들이 되게 많아질 거야. 이걸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참 못나고 미운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되게 모난 사람이 되어서 재수생활을 끝낼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잖아. 티가 나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위한 얘기야.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부디 너무 내 마음을 괴롭힐 만한 것들을 보면서 뭔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감들 이런 것들 많이 키우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내년에 나도 재밌게 노는 대학생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때에 따라 우울한 순간들도 당연히 오겠지만 기본적인 디폴트가 마이너스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1년 인생 길게 보면 별거 없어요. 재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별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끝나고 돌이켜보면 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너무 너무 뭐랄까 약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냥 누구나 의뢰 있을 수 있는 일 그냥 그런 1년 더 하는 일 내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남들보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임하셨으면 좋겠어. 너무 몸도 혹사시키지 말고 마음도 혹사시키지 말고 사소한 거에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도 좀 챙기시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더라고. 저도 강사 생활하면서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은데요.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참 많아. 그런데 그래도 디폴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힘든 삶도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기가 얼마나 힘들지 참 알지만 오히려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 안쓰럽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미 선택하고 이미 해야 되는 일인 거 이왕 할 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좀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1년 보내고 건강하게 입시를 끝내고 웃으면서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하지 말고 너무 많은 사색도 하지 마시고 새벽마다 나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고민도 딱히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루틴을 잡아서 그대로 중간중간 웃긴 일 있으면 한 번씩 웃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그런 건강하고 목표지향적이 돼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런 앤수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일이라는 걸 말하면서도 아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렇죠? 행복하게 보내야죠. 그렇죠? 어쨌든 행복하자고 사는 인생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강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힘드시면 게시판에 글 쓰세요. 제가 열심히 위로해드리고 상담해드릴 테니까 항상 저도 많이 활용하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1년 잘 보내서 올해 11월 수능 보고 나서 좋은 결과 있었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곧 만나게 될 제중반 친구들의 경우에도 그런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를 만나게 될 친구들은 첫 수업 때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얘기 한 번 해드릴 거니까 그때 만나고요. 인강으로 제수생활 따라올 친구들은요 인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그리고 성공적인 앤수 제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더 살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해 저랑 같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영상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